사냥꾼의 부적이요? 이제 이거 들고 가요? 어..아무무 말하는거죠? 잠깐만요 마채태 있을텐데 마채태도 좋고 사냥꾼의 부적도 좋아요 그럼 사냥꾼의 부적 들고 가요 사냥꾼의 부적 들고 가요 아무무니까 완전 예쁜데? 피님 살아있죠? 물론! 방송을 하고 해야겠다 인터넷 방송 때문인가요? 모르겠어요 게임 하나 돌렸더니 컴퓨터가 맛이 갔네 이거 상대차 탐켄치인거 같거든요? 미드 탐켄치일 수도 있고 거의 가면 안될거 같은데 무조건 인베 올텐데 우리 잘 뭉쳐있어봅시다 일단은 인베가 이미 방황하기 늦었으니까 아 근데요 시비를 이제 초템 뭐가요? 도란..검도 되고 수학의 낙도 괜찮고 아니 그니까 처음 첫 그 무한의 대검으로 가나요? 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지? 그거를 정수 먼저 가도 돼 정수 약탈자도 좋고요 시비를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시비도 마나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정수 약탈자도 좋을 듯 너 이거 먹을건데 도 도 나 스킬 못써줘 스킬 못써줘 도움불가 왜왜왜왜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앱터테인드인데 아니 당연히 너 안먹을거야 그러면? 나 방이것도 먹으려고 했지 늦었잖아 분명돼서 저거 여기 40초에 나와 아 그래? 아 달라스하고는? 정글몸이 좀 빨리 나와요 지랄하님 정글몸 빨리 나와요 이제 좀 더 으하 이거서 롤 안하시게 하... 롤 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 거 맞 loh 지 worthy 헐 포션을 2개밖에 못사 말도 안돼 네 50원으로 바뀌었어요 흐흐흐흐흐 나 마치도 안내 체시브 땜에 못잡을거같은 느낌이네 안녕 땀겐치 반가워 체시브 때문에 못잡을거같은 느낌이네 마자 하는 소린다 아.. 린단이랑 함께하면 더 든든하다 아까 피한 거 봤어 멋있던걸? 아아아아 뭐야 헤헤헤헤헤 헤헤헤 피 못한다 헤헤헤 손님! , 집중합시다 손님 집중합시다 저 항상 빡겜중입니다 오오오, 좋네 왜? 아 저맞을걸 얘 충분히 죽였겠는디? 조심해 흐헤헤이헿이헿이 으아아아 아까만 하나씩 아아 아 개인넘어 아니 아까부터 계속 킬각이었는데 못잡았어 야서울아 여기 바텀 그 불집이하여 아까부터 미한데 아잇 아이까부터 계속 잡을 수 있었는데 귀여워 아 타베이 창께지 피 좀 어때요? 많아요 갑니다 그러면 암흑의 인장 그 여전히 추적자의 검으로 가나요? 음...네네네 자, 푸즈! 호응해라! 푸즈! 호응해라! 푸즈 짱짱걸! 좋아! 아! 오! 꺼내줬어! 혹시 당신은? 빨간 망토? 어, 궁찍었다. 예이! 오, 벌써 6렙이야? 위기 빠르구만 무무가 미드와가지고 야수호 머리에 붕대 한 대만 톡 꽂아도 킬을 먹겠네. 그쵸? 와가지고 여기서 손으로 퀵 하고 꽂으면은 그냥 바로 킬 납니다. 어? 와우, 시벨이 진짜 센 것 같아. 근접까지 붙어가지고 해야 돼요, 하려면. 여기서 여기서 이라이, 이라이, 이라이. 야, 잘한다. 여여여여여여여 조심! 하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더 뭔소리야. 헤헤헤. 이거 이거 보상으로 이거 하나 먹으세요. 아. 아, 바텀에, 바텀에 그. 아, 바텀에 그. 아니, 못 먹으실 것 같아가지고. 바텀, 워익이요? 예에. 오, 워익 왔다. 워익, 워익일이. 아, 무스무섭다. 아이고, 뭐야 이거. 잡았네? 이런, 사기샘프가 있나? 헉. 존만ride. 워익 이쪽으로 갔어요. 네에. 굳어우아. 아니, 어떻게 잡은거지. 내가 잡았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잡았는지. 와 힐 대박 미쳤다 뭔가 씩 착하니까 죽었어 와 완전 짱짱하게 차 그니까 미쳤어 힐이 삼켄티 솔킬 내기 안될 것 같고 삼켄티는 좀 단단해서 남의 땀 있으면 살아납니다 어이 돌아오는 구간에 데미지가 더 땐가 아리처럼 아 느려시미 침착해 꺼비 꺼비 이미 뭉개지셨어요 뭘 또 침착해 이미 저거 해놓고 미드 경험치 잠깐 먹고 있어도 돼요 네? 아 미드 잠깐 커버해주세요 그 블레드 먹고 네네 그 CS를 못 먹는 거야 야 왜 이렇게 못 먹어 그러게 어? 왜 나 멈췄지? 어디 어? 다들 컴퓨터가 왜 그래요 진짜? 프로젝트 프로젝트 지랄하는 자 뭐야 뭐야 어 근데 지금 롤이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데요? 우리는 귀찮은데? 롤 멀중한데 뭐야 지금 나만 아까 다들 기계음으로 들렸어? 네 아 그럼 내가 문제였네 네 아 아 아 아 아 레드 먹어야겠다 아 레드 먹어야겠다 아 그분 짱짱 세다 아 아 죽인다 오늘 10시 컷 간다 여러분 창문 깨지 마세요 네 창문만 안 깨면 10시 안에 끝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본 내려가서 로밍 갈게요 예 저도 패로님 얘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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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한 이번에 지난번에 22단 너프 먹었는데 이번에 한 10단 너프 정도는 먹을 것 같네 예 잡을 2단 너프 안 넣어요? 워잉노궁? 워잉노궁이란다 노어잉노플? 지랄하님 공부터의 상태가 이분 이분 멍 때리시는데 아 오해 어떡해 안돼 죽였어 창문 깼다 안돼 창문 깨지마 안 돼 대겐 좀 가자 가 죽었어 아 모모가 죽은 줄 알았어요 돌아가서 갑자기 죽었길래 동시에 튕겨서 저 들려요 목소리? 네 잘 들려요 어 들려요 컴퓨터 상태 왜 그러시니까 지하라님 못먹는 거 같아요 제가 미드 로밍가드님 와 든든해 저 공도 있음 어 근데 그냥 잡으시겠는데? 네 어떡해 콜트 왜 이래 소주님 요거 차라리 갱해주세요 블루잉 어떤? 어퀴 야소 야피패스택 오스택사임 소주님의 용기 덕분에 키를 또 하나 먹었네 어 내가 먹었는지 깜짝이야 어 잡으러 갔다 좋아요 궁도 있어요 저희 블루 누가 먹었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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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울러요? 바로 물어주세요 호 네 미드 미하여 아 미드 랩 꽃 미하여 뿌리고 복 요오 뭐야 왜 다 오지요 으아 내가 뺏는데 아 역시 후진님의 용기가 용기갱이 너무 좋네요 덕분에 또 하나 잡았네 뽑지마세요 네 이건 드립이야 피부에 양보하여 죄송합니다 옛날 드립인데 아 근데 규부큐 진짜 세다 이거 말이 안 돼 데미지가 잠깐만 지금이 프리시즌이에요? 네 지금 프리시즌이에요 아 지금은 이제 랭크 올려도 적용 안 돼 으흠 그냥 지금이 밸런스 같은 거 많이 바꾸고 할 그런 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이제 음 요렇게 옆에 두고 밸런스 패치하고 드러낸 거죠 어머 테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그거까지만 파란색으로 테블르만 딱 완성시키고 미하여 올라가라 위로 올라간다 제 마중 갈게요 저도 테론 음 1번 디아멘 1번 디아멘 1번 디아멘 미래 여기 텐 나 오오 얍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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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쫄지마 이 템도 없는 게 까불어 앞사 힐 받은 아 마무리 좀 안 되는구나 힐레때메 어 소라카 나이스 들어갈걸 소라카가 진짜 사기다 어 으응 으응 으어 왓때 뭐야 내 자신의 강함에 스스로 감탄하다 으흐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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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좋아 이것도 먹고 싶은데 아무 뭐 시간되면은 요거 한번 먹으러 가죠 아 지금요? 네 저거 약해졌어요 약해진 거 미미바론 지금 미미바론 아 아 맞아맞아 어디 들었어 가자 미미바론 형 보러 가야겠다 네 저도 지금 갈게요 보러 저도 리드 한 번 커버해주시고 일단 가기 전에 피 좀 깎지 마세요 네 그거 감시면 어떡해요 그 태양불꽃망토가 사라졌나? 그것도 좋긴 한데 어? 약간 뭔가 위험한 느낌이 오잉? 약속 왜 이렇게 쎄대? 나 왔어요! 궁궁궁궁궁궁궁궁! 나 힐 해줄게! 궁궁궁궁궁궁! 뿌! 어? 어? 충분히 역적이었어! 완전 웃겨... 와... 나만 잡아먹으러 가야 돼 원래 이렇게 피오라가 센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상한데? 아... 피오라 원래 그냥 센네? 수주님이 센거죠? 에잌! 주까보크! 어디서 오덕 소리가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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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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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절대 못 막아 저거 약해졌다고 한 사람 나와 약해졌다고 한 사람 나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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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잡을거야 여기서 아군이 당했어 예 그러니까 두 명 여러 명 잡을 때 세요 여러 명 잡을 때 쉬워요 여러 명 잡을 때 쉬워요 지났어... 우리 소락한 날 버렸어 두 사람 이거 먹었으니까 어? 내가 먹었다 에헤헤 이건 무슨 효과를 줘요? 저거는 아롬버퍼를 혼자 먹는 거에요 혼자 먹는 거 피오라가 지금 먹어요 저거 먹었어요 바른버프 효과 남는 거에요 아 네 대신 잡아주겠습니다! 어어어 어떡해요 근데 으헤헤헤헤 꽃게님 따라와보세요 어시하나 드림 야호 여호 어 쏘으라고 어씨 어씨 뭐야 어씨 어씨 힐 하셨어어어어어어어여 힐 하셨어야지 저한테 암흥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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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lined 이거 힐 했을 때 잡으면 어씨에요? 음, 네네네 우와! 내가 보면 될까? 아, 5렙냅이야? 용... 용... 1분이야 오, 바롬 버프 좋다 오케이 그냥 억제기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냐 아냐 일단 뛰어 일단 뛰어 포즈님 응수로 그랩 막아줘 응수로 그랩! 어이구 타임을! 으하하하하하 어허이 응수로 그랩 막아주기엔 넌 멀었네 야 멍멍 천둥아 팀원 축축님, 마나 좀 맡겨보세요 네 상황을 보고 궁 써야 될 수도 있어 저 마나 포션 없어 저도 마나가 없어서 집 좀 간다 다들 스킬을 많이 쓰시나보네 마나가 없네 이렇게 응, 블루 나왔다 거대한 히드라는 뭐지? 거대한 히드라 이거 흰새끼들아 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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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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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웃겨 왜 날 버리냐고 자꾸 왜 날 버리냐고 자꾸 피오라, 블루 먹으러 올래요? 버렸으면 두 안 써줬어 이거 드시고 계시지 아, 탈지 스피에 마나를 마나를 왔다 왔습니다 오예, 나 불러주신다 한대 백오댕님 오 아, 전멸 아, 전멸 아, 전멸 돌았는 다도 와, 딜바부 피해복수한다 피해복수할 대상이 여기 있는데 호라카가 피해복수를 욕먹으러 가자 좋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워잇 노풀 노궁 우리 소라카 뭐하는거야, 지금? 흐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 피해복수 기다리고 있었음 이거 여기다 피해복수 해주세요 물방울 떨어주세요 물방울 아, 별똥별 얍 암흐 암흐와 탱하고 이리시비리가 막아주고 후주님 타베텔 아 슈웅 슈웅 시비르 할 수 있지 타베텔 어? 뭐야, 들어왔는데 여러분 힐 하하하하 어? 미드 싸워요 미드 싸워요 미드 싸워요 미드 싸워요 미드 싸워요 미드 싸워요 배낮 배낮 어디갔어 탐켄 어씨 탐켄 위로 범윙 워윙 온다 이 쪽으로 워윙 노곤이라서 그냥 보이면, 죽이면 되요 그 자식 넌 죽었다 어씨 어씨 힐하세요 저한테 어씨 어씨 우리 억제기 빌죠? 네 빌고 있어요 저는 미드로 정리할게요 넵 아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하자니 편안해 어서 오거라 꽃게인 하하 내가 왔다 워밍 아 그거 잡나? 등딱지? 등딱지 포식 닦고싶어서 그런거 같은데 우리 이제 미드 밉시다 탑은 밀어놨으니까 나 그 생각을 안하네 애들도 다들 감기에 짓소리가 많이 들네 여기 레드야 레드 훔쳐놓는다 얘네 우리 레드주고 2차 밉시다 캘리하고 쟤네 왜 저기 있어? 여기서 여기 얘네 오는데요? 맞중 갑시다 아무Ž으문가 있어 logarithmi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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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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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샀타이 우캔타金. 좋아좋아, 좋아 gras. 와 미쳤다. 와 실비로 미쳤다. 힐주 안해 좀. 거의 끝낼 수 있겠는데? 맞죠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끝낼 수 있다고 이거는 못 끝낼 것 같고 일단은 조금만 치고 빼시다 아야야야야 티티티티티 엔다님 여기 한 번 있어봐 여기여기 가지말고 가지말고 여기여기여기 여기다가 먹을 거 하나 주고 지호로 오면은 어 뭐야 누구 보이잖아 엔다님 힐 해줬어야 되는데 퍼럴가 없네 네 블루나 탑시다 아 아 아 아 에헤헤 으허헤헤 너무 약해 안됩니다 나 시비르 나 돈 짱 많아 펫 뽑아야지 아 돈도 많아서 지금 이야 진짜 나도 돈 많네 이와 꽃꽨 내가 지켜줄게 든든하다 우후 우후 오! 꺼! 뭐야 얘 페드뱅이가 하고 있는데 춤추고 있어 지켜줄거 맞아요 레드릿시 해줄게요 다님 와요 아니 안계시네 아까먹혔다 했지 어 안된다 나도 같이 가겠어 뭐야 정말 웃었어요? 박수 까아 아 유혈 시 가격서 ludzie 많이운 장면임네 requires 으와 이제 사거리가 길어지고 에어 다 five 아 데 SW 너무 느려 흐헤헤헤헤하 흐 ural 와 청 Schools 추천 투비를 사명기시! 많이 푼 장면인데? 이제 사거리가 길어지고 안돼 너무 느려 철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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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주세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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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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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만 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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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끼워줘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나이스 아봉호 어 철엔 나왔다 아닌데? 아 터졌구나 넥서스 어 뭐지 터졌네 소렌이 아니었구나 와 이거 진짜 이대로 하면은 10시 퇴근 각인데요 10시 퇴근이 아니고 9시 반 퇴근 개구모님 솔직히 실망이네요 왜요? 그동안은 어? 그동안 실력을 숨긴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야 딜 좀 봐봐 딜 뭐 사람들이야 이거? 실망이라뇨 오늘은 좀 더 일찍 끝내고 싶어서 그냥 10시 좀 더 좀 더 한 어 하를 좀 높였습니다 쓰는 하를 야아 바로 갑시다 근데 그부가 너무 사귄 것도 있고 해서 그부가 좀 진짜 다행이라도 야아 다행이라도 야아 해외